시민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애호부아릅과 아라동 등 일부 지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한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냄새의 원인을 아스콘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8시 5분쯤 제주시 애조로 일대에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가 소방으로 접수됐습니다. 매큐한 가스 냄새는 이른 아침 애월 지역을 비롯해 아라동 일대 등에서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 가스 냄새가 싶어서 마스크를 내려서 맡아봤더니 가스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가스 차가 지나가나 싶어서 도로를 봤는데 딱히 그런 건 큰 변화는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서 가스가 새나? 7시에서 9시 그 사이에 또 이제 좀 가스 냄새가 많이 나왔었고 그냥 부탄가스 구멍 뚫렸을 때 새어나는 가스 냄새였어요. 최초 신고 이후 3시간 동안 119 상황실로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12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과 경찰이 애조로 곳곳에 투입됐고 소방은 임시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냄새의 진원지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해 해당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가스공사는 탐지 차량을 이용해 신고가 접수된 애조로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47km 구간을 확인했는데 1차 조사 결과 가스 누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가스 설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중장비나 제초제 등의 냄새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은 당시 초속 8m의 남서풍이 불었고 아스콘을 실은 덤프트럭 9대가 애조로를 오간점 등을 토대로 제주시내 한 아스콘 업체를 냄새의 진원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유관기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지만 냄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냄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가스 냄새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아스콘 차량이 지나가면 이런 가스 냄새, 비슷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서 아스콘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있고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주 일부 지역에 퍼진 가스 냄새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